초현실주의 화가인 사바르드 달리 그의 요리책이 나왔네요 그는 화가로서 요리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는데요 보면은 이런 요리들 달리 살아생전에 자기가 한 요리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책은 그런 달리의 요리 레스크가 나와있는 책이에요 또 달리가 있고요 한번 몇 가지 보자면은 이런 그림 초현실적인 그림으로 같이 요리들 만드는 것들을 적어놨어요 초현실주의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실만한 책일 것 같습니다 살바르드 달리의 요리책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